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새로는 안 가고 웬일이세요? 여기로 명절 새로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헬과 내하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사계기로 가려할세. 그때의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나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러산을 향하여 도망한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러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진리 대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수요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선과 악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땠어요? 선과 악으로 말을 많이 하죠? 선은 토부라고 합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처음 하냐면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까지도 나쁘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딱 한 가지만 나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나쁘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나쁜 것으로 보지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 그게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 하거든요. 라.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때 나온 단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이미 창세기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나무는 단수라고 그랬죠. 나무 하나예요. 하나. 두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명나무였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선악나무로 본다 이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건 다 선악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인데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책으로 보냐면 행위책으로 봐요. 행위책으로. 그래서 선악나무로 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악나무를 심어놓고 선악과를 따먹게 시키고 왜 인간을 죄인 취급을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나무, 선악과나무를 따먹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왜 거기에 심어놓는가 죄인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딱 심어놨는데 그걸 바라보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봐요. 그래서 선악의 열매로 그것을 따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먹고 죄인이 된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정립을 잘 해놓으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죄인인 것이 밝혀진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게 진리예요. 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관에 말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잖아요.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응애, 울잖아요. 왜 울어요? 좋으면 웃겠어요? 제가 울겠어요? 싫으니까 울었지. 그것부터가 악이잖아요. 그런데 애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대. 걔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선악으로 살았던 애들이야. 인간은 다 선악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선악구조가 죽는 거예요. 선악구조가 죽고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관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수한 진리의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볼 수는 없죠. 다음 주에도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그 부분을 봤죠.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때가 언젤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겠죠. 그렇죠?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 아들을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은 무엇을 지으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무엇을 지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모든 세계죠. 그런데 모든 세계라고 하려니까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세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라고 되어 있는 그 원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오나스 모든 세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오역이에요. 오역. 모든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지으셨다.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을 만위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만유라고 하는 단어도 파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모든, 전체 그런 뜻이에요. 이 만유는 곧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만유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지음을 받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반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나헬과 내아도 나오죠. 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선지자예요. 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영원에 대한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은 다 선지자예요. 사실은. 모세만 선지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가지가지 시대적인 의미예요. 시간적인 의미. 여러 부분. 이것은 갖가지 시대적으로. 갖가지 시대적으로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방법.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이야기가 가지가지잖아요. 가지가지. 이것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 그런데 무슨 말씀이었냐면 아들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아들이 오시기까지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직접 오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상속에 관한 이야기였고 영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음을 받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천국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또 아들에 관한 말씀은 영원을 짓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말씀이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때 말씀이 날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거스가 아니에요. 로거스가 아니라고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 때 이 말씀은 날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날레오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말로 풀어지잖아요. 아들의 말로. 아들의 말로 풀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날레오예요. 네마와 같은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다 이거죠.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이면에 들어있는 영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지어져요. 문자로 들으면 문자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찾을 필요는 없고 마태복은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날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날레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말을 깨닫고 듣는 것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원으로 지음을 받는다 이거죠. 아들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럼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이 뭘까요? 죽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에스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 마지막은 아들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육적인 관점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뭔가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의미를 담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아이니온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음성을 레마로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상속을 받아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 게 좋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진짜 사람이지 이제는 그전에는 네 발 달린 사람이라면 지금은 두 발 달린 사람이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때 오늘 말씀도 분명히 이 겉으로 보이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일단 표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런 것이죠. 지난주까지 13절까지 봤으니까 잠깐 요약을 하면 지난주에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죠. 겉으로 보기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반의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변했다고 그러죠. 그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두 아내를 둘로 불러 부르죠. 그러고 나서 두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두 아내들에게. 장인 나반이 우리를 열 번이나 속였잖아. 그리고 이 큰 재산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 조상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야 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헬과 내하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헬과 내하도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갑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나헬과 내하의 동의가 있었고 그 모은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헬이 그의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물 훔쳤죠. 드라빔 훔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반에게 고향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은근슬쩍 그냥 도망가죠. 그다음에 야곱이 떠나니까 3일 만에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반에게 들려요. 그래서 나반이 쫓아갑니다. 며칠간 쫓아가요. 7일간 7일간 쫓아가요. 그러면 나반은 3일길을 간 후에 소식이 들렸고 나반이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7일간 7일간 갔으니까 그러면 야곱은 며칠간 간 거예요. 열흘간 간 거죠. 열흘간. 그렇죠? 그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나반에게 꿈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훈은 뭘까요? 얻는 교훈은 일단 나반이 야곱을 쫓아가자요. 추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격하게 된 동기가 뭐죠? 나반이 말을 안고 아니 야곱이 말을 안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딸이 뭘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찾으러 쫓아간 거죠. 그러면 교훈이 뭐예요? 교훈 얻는 교훈이 남의 물건 훔치지 말자 그거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는 말 없이 하지 말고 떠날 때는 좀 말 좀 잊고 떠난다고 말을 해야 안 쫓아오지.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에 나반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뭘까요? 표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야곱 편이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반에게 너 가서 해코지 하지 마 해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잘못하고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다 막아준다. 길을 터주고 안전하게 해주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앞길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매주 확인하잖아요. 매주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실제 일어나는 삶 속에서 표면으로 보이는 이 삶이 삶이 있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게 영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함몰되면 안 돼. 세상 일에 세상 일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눈이 점점점점 떠지는 거예요. 위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떠지는 거죠. 그러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나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랬는데 나헬과 레아가 순서가 바뀌었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번주도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나헬과 레아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에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는데 이번주 보니까 여기도 또 그렇잖아요. 나헬과 레아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건 뭘까요? 그리고 나헬과 레아가 같이 말을 해요. 같이 말을 해요. 대답을 같이 해. 똑같이 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레아가 한마디 하니까 나헬가 또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레아가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헬은 아니야. 남쪽으로 가야 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 대답이 똑같아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나서 그와 같은 거죠. 나헬과 내아가 하나가 하나가 되었다. 내아는 장자였잖아요. 나헬은 차자이죠. 그러니까 장자로 죽으면 차자가 되는 거예요.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이제 장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아론과 모세 사이를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래이래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요. 두네요.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동생 아니지 형이지 형 형 아론 있잖냐 아론 아론을 붙여줄게 그런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론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건 뭐냐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아와 나헬 같은 거예요. 모세는 동생이잖아요. 동생 나헬 아론은 형이잖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역전이 돼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혼이에요. 혼. 혼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혼적으로 혼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보이는 대로 해요. 보이는 대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푸니우마로 한단 말이에요. 푸니우마 처음에는 푸시케로 말을 하고 푸시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는 푸니우마 영이 된단 말이에요.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드 유산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오드가 뭐냐면 더라는 뜻이에요. 더 또는 다음에 뭐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더 있으리요 이런 거예요. 더 있으리요 그 외에 더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더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지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얻었는데 얻을 만큼 얻었다 이거지 이제 더는 얻을 게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는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분기시나 분기시나 유산을 나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충분히 얻은 거예요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얻을 게 없으니 이제 튀자 이런 거지요 그러면 이게 분기시나 유산이 뭘 의미하는가를 성경에서 잘 봐야 돼요 분기시나 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야곱 가족이 나반에게서 얻은 것이 뭐예요 가축들이잖아요 가축들 또 여정 남정 여정도 있었고 그런 소유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싶은 그 분기 과 유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했어요 레이족 속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따로 안 주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이 기업 분깃 이게 단어가 뭐냐면 헬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크 헬레크 헬레크는 헬레크는 분깃인데 분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끄러운 말 이런 뜻이 있어요 미끄럽다 미끄러운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집하에게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분깃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분깃이에요 분깃 이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분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분깃 우리의 분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깃은 뭐냐면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깃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깃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분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쌍방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분깃은 우리라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쌍방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도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자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없으면 안고 없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존재 존재 가치가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도 그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그때 등장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볼 때 한 가지 나쁜 건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게 나쁘다 그런 말씀인데 진짜 사람이 그러면 혼자 살면 나쁜 것이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이렇게 짝을 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만 나쁘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전에 칫솔질을 했느냐 발 깨끗하게 닦고 자느냐 안 그러면 너 나쁜 거야 이런 것 하나님은 나쁘게 안 봅니다 시집을 갔느냐 안 갔느냐 직장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건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맡기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독처하는 거 자기 혼자 사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있죠 혼자 그것만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붕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어요 유산이 있죠 유산 유산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건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상속 상속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급기 15장 17절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애국에서 주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심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하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참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의 백성 있죠 주의 백성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우리 들을 성소로 삼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소로 삼았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면 성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유산이에요 그것이 유산이고 기업이고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시 하나님의 말씀 이라면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전이니까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이나 분기시나 전부다 우리가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은 성전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분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시면 그 믿음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냥 하나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로 근데 처음에는 하나로 사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 처음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네아가 앞에서 말을 한 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들었잖아요 마르다가 앞에서 항상 말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역전이 돼요 마리아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그 분깃과 유업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나혈과 내야가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가 그 아버지 집 나반에게서 받은 그 분깃과 유업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할 때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 은혜와 진리의 진리를 받을 만큼 어떤 분량이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쌍방이 기업이라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러면 나반과 그 딸들과의 관계 또는 나반과 나반과 야곱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반도 야곱을 통해서 뭔가 분깃을 받은 것이고 야곱도 나반에게서 분깃을 받은 거예요 쌍방이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봐야 풀어져요 그래서 나반은 두 딸이 있었잖아요 네아와 나엘 나반에게서 우선 나반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반에게서 두 딸은 어떤 존재에 있느냐 이거예요 나반에게서 두 딸은 자기 소유잖아요 소유 자기 소유였잖아요 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딸을 누구에게 줬냐면 야곱에게 줬죠 이렇게 되면 야곱 네아와 나엘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언약이라고 할 때요 두 언약 두 언약으로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나반에게 왜 두 언약되는 두 딸을 야곱에게 왜 주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되어야 돼요 나반에게서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딸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에게서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두 딸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야곱에게 가죠 그러면 야곱에게 가면 야곱에게는 신부가 됩니다 역시 야곱에게는 율법과 복음이 신부가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엘 차원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거기서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엘도 두 딸을 보내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야곱도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쌍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나엘은 나반은 나반은 그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나반이 결국은 완성이 되려면 언약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에게도 야곱에게는 이미 언약되는 두 아내가 왔어요 왔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야곱에게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엘에게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제 다다음주 정도 보면 나오겠지만 나반이 칠일길을 가서 쫓아가죠 쫓아가서 뭘 하냐면 야곱과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 언약식을 하고 나서 나반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반 입장에서는 언약을 받은 겁니다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반은 그 이후에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언약식을 딱 맺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반은 그러니까 나반은 야곱과 언약식을 통해서 자기가 언약으로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두 아내를 얻어서 두 아내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나혈과 내하 하나가 됐어요 하나 율법과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완성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말씀도 어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커야 되잖아요 커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점점점점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워서 결국은 하나님도 내 안에서 커진 만큼 나도 커지고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까지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고 마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 말씀과 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그러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두 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나를 팔았다 우리를 팔았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진리예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면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말씀을 의미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진리잖아요 나반에게 두 딸은 자기 소유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선악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자기 소유를 팔아요 판 대신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섬겼잖아요 야곱이 다 이렇게 섬겼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은 뭐냐면 이 캐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전을 말하고 있어요 은 은전은 항상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 속전이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값이 얼마였었습니까 은삼십이었죠 그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대속해진 주님의 몸값 그것을 나반이 받았다는 겁니다 뭘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딸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유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소유가 뭐예요 육신의 그렇지 육신의 생각이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팔아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그에게 일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나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두 딸을 외국인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나반에게 있어서 율법이 율법이 뭐예요 진짜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 있잖아요 외국인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들어온 그 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진짜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이 야곱에게 두 언약으로 와서 하나의 은혜 언약이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반에게 있어서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하나님이 이제는 나반의 재물을 취해서 누구에게 줬냐면은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반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뭐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양들이잖아요 그 뭐예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뺏어다가 취하여서 취하여서 야곱 가족에게 재물로 준 거죠 선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반이 변했잖아요 변한 만큼 변한 만큼 뭔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나반에게서 나반의 양떼 하얀 양떼에서 그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그 세 가지 책망에 의해서 세 가지 자기의 육신의 정려 암묵의 정려 이생의 자랑이 발각된 거잖아요 발각된 거 그치?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반이 고백하는 진리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누구의 것으로 되냐면은 야곱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곱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도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얻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쌍방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쌍방에 나반이 변한 만큼 야곱도 풍성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 하나님이 취하여서 준 재물은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말씀 나반에게서 연결해서 나온 말씀 진리로 변한 그 말씀 이것이 그만큼 야곱에게도 같이 얻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 되려면은 그 진리의 말씀밖에 더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재료는 뭐예요?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얻었다 이루어예요 그 말씀으로 그 자식들도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준행하라 야곱에게 다 준행하라 그러면 이게 야곱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안식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7일째 안식일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복강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유골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하라 이거예요 지금 나혜와 레아가 두 아내가 지금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야곱에게 이거 다 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그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에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성 야곱에게 있어서는 완성이에요 그것을 준행하라 준행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재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재료를 나반의 집에서 얻은 거입니다 얻은 거예요 소유로 얻었어요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걸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말씀을 이제 야곱도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진리로 섰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섰다 야곱이 그 단계에서 진리로 쓴 겁니다 그 단계에서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디다 태워요 낙타죠 낙타 왜 하필이면 낙타에다 태울까요 당나귀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낙타에다 태울까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다 태웠다라는 것은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와 같은 같은 존재로 하나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낙타의 의미가 뭘까요 낙타는 가말이라고 합니다 가말 가말은 짐을 지는 종을 의미해요 짐을 나르고 하는 그 종이에요 종 종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타에다가 그 아내와 자식들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뭘로 지금 만든 거예요 종으로 만든 것 종으로 종으로 만들어야 일단은 종으로 만들어야 이제 아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젖을 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젖을 뗀다 가말은 그 다음에 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숙하다 이런 뜻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낙타들에게 태웠다 이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왕으로도 오셨고 종으로도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선지자 선지자 신으로 오신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말에다가 태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태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젖을 떼게 해주겠다 율법에서 젖을 떼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에다가 일단 태워야 돼 낙타에다가 그 다음에 보흥해주겠다 원숙하게 해주겠다 일단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일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낙타에게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낮춰서 그 어떤 기간을 거치면 십자가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보흥을 받는다 이거죠 젖을 뗀다 원숙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낙타에다가 태워서 가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사기기로 가려할세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모은 가축 소유를 이끌고 가난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다 나람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여기다 집어넣어요 바다 나람 이 바다 나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바다 나람에서 아버지 이사기기로 출발을 하느냐 이거죠 바다 나람 이게 바다 나람 바다 나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표다 또 뭐 길이다 또 고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람은 뭐냐면 높여진 성읍 높여진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나람은 높여진 곳 율법이 높잖아요 원래 율법 겉에 거 겉에 거니까 겉에 것이 크잖아요 장자 이 높여진 것이 율법이에요 거기서부터 얻은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 나람은 항상 율법의 성전 겉성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땅에 있는 에루살렘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오던가요 이웃사람들에게 뭘 얻어요 그렇죠 은, 금 막 폐물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뭘 하냐면 성전을 짓죠 성전 짓는 재료로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다 나람에서 얻었다고 하는 그 소유물은 뭐냐면 성전 짓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얻었다 얻었다 야곱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다 나람에서 그 나방과의 관계 속에서 20년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얻어진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동안에 성전의 재료를 계속 얻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출발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나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때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물을 다 얻었고 낙타에다가 태워서 출발하는 지점이죠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깎는다고 하는 단어가 가자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레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나반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나반이 할레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반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러 갔느냐 나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죠 그러니까 드라빔이 드라빔이 이제는 나반의 소유에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반의 할레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드라빔은 뭘 의미해요 드라빔? 드라빔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신이죠 우상신이에요 치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자 치료는 치료인데 겉에만 치료하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신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의 할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양털을 깎는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이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그게 누구예요 아까 나반이 양을 양털을 깎으러 갔죠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 은혜가 나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할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양털을 깎으러 갔다 라고 하는 이 갔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가다 오다 이런 것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어진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어진다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서 헤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간다 할래크 할라크 그런데 왜 나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네아가 훔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헬이 훔쳐야 될까요 이미 살펴봤지만 나헬과 네아는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나헬이 이제는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있다면 처음에는 행위언약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은혜언약 은혜언약으로 바꿔지면 그 은혜언약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헬이 드라빔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헬이 이제는 장자기 때문에 영적 장자기 때문에 그래서 나헬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말씀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는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와 도둑질 했다라는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도둑질 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훔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르다 훔치는 것과 뭔가가 거의 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욕신의 생각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누군가가 훔쳐간 거죠 나가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나가려면 누군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먼저 와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과 나가는 것은 같다 같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요 그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 4장 12절에 이 도둑질 한다고 하는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이게 가나부예요 그럼 이걸 훔쳤다라고 도둑질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말씀이 내게 도둑질해서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의 것이 나의 것을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에게 나반에게 나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나혜이 훔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혜이라고 하는 언약이 그에게 이르렀다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드라빔이 나간 거예요 자기 우상이 나간 거라고요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부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 이 말씀이 항상 미완료 시제로 사용을 해요 미완료 그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그 관점 육적인 생각이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계속 나갈 거예요 계속 누군가 훔쳐간다니까요 훔쳐가는데 다르게 말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말하면 못 가게 할까 봐 떠나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 꼭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람사람 나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나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아람사람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딱 붙여요 왜 그럴까요 이 아람사람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율법 자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이 아직은 아직은 운전치 않은 상태 나반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막 섞여 있어요 아직은 나반이 운전치 못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왜 말을 안 하고 가냐면 이런 겁니다 나반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라면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야곱이 자기 본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이야기하면 나반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 맑게 알아들는 것 같아요 이 영적 말씀이 진짜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못 들어요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나반 차원에서는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야곱이 우리 모두 우리 식구 다 데리고 소유를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반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이때는 못 보내주는 거예요 나반이 나반이 못 보내줘요 그것을 31장 3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반이 나중에 야곱에게 쫓아가서 너희 왜 나한테 속이고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31장 31절에서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었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우리를 안 보내줄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왜 가야 하는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아듣는 지점이 있고 못 알아듣는 지점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 말씀이고 2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여기서 강을 건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요단강이라고 보면 돼요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여기서부터 21절부터 35절까지가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이 길르앗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길르앗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 갈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갈날이 뭐냐면 구르다라는 거예요 구르다 그리고 갈갈이 있죠 갈갈 이게 이제 회전한다 받기 이런 뜻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이렇게 굴러가는 돌아가는 성령을 바람으로도 표현을 하죠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바람이 이렇게 도는 거죠 회오리가 그와 같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갈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언이라고 하는 에드 증언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증언이 있는 곳 이렇게 알면 좋죠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곳까지 간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거기 가야 성령의 증언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새로운 소출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한지 그런데 도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망하는 이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한 이유가 뭐예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잖아요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안식이죠 그런데 도망하면 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도망하는 건 뭐냐면 날 잡아라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도망하면 쫓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쫓아가는 자가 없으면 도망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한다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할 때는 누군가를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유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인할까요 나반을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살백성들이 누구를 유인했어요 도망가니까 누가 쫓아오던가요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군대들을 데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장되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유인 작전이다 유인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쫓아와 그거잖아요 나를 쫓아와 날 잡아봐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날 내 얘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어저까만 해도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그러면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망간 거 그러면 쫓아오라는 거 아니니까 쫓아오라 그러면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야지요 날 잡아봐 하면서 도망갈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더 깊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22절을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나반에게 들렸다 3일 길이죠 3일 길 3일 길인데 세 가지가 여기서 야곱이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을 했죠 도둑질 한 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도망갔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숨겼어 숨겼어요 숨겼어요 뭘 숨겼어요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은 뭐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도둑한 거라고 했죠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도망은 뭐예요 유인한 거기 때문에 날 잡아봐 한 거니까 좋은 거죠 숨긴 건 뭐예요 도로 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도로 받으면 나반이 좋은 건가요 그게 끝까지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다 좋은 거네 이게 이게 세 가지를 3일 길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들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냐면 나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이게 전부다 나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루었더니 길라산에 가는데 나반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따나라라메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따나라메에서 길라까지는 실질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480킬로래요 480킬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7일간에 걸쳐서 480킬로를 갔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 간 거예요? 한 70킬로 간 거예요 하루에 70킬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며칠 만에 길라산에 도착한 거냐면 열흘 만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3일길 그다음에 10일 그다음에 7일 이런 것들 그래서 야곱은 10일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온전함을 의미하고 라반이 7일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일 7날에 언약이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라반이 7일간 쫓아가서 거기서 야곱을 만나고 이제 언약식을 맺어요 완성이에요 완성 라반이 이제 드디어 그때 가서 언약의 완성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4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나반에게 현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람사람 나반이라고 또 여기에 계속 붙여요 아람사람 나반이다 아직 온전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온전치 못해 온전치 못하니까 네가 아직은 선악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아직은 근데 그러니까 라반이 율법 아래에서 아직 온전히 나오지 못한 상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아래에 율법의 행위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어떤 종교의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율법을 갖다가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선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다 율법이에요 선악으로 보이는 거 그럼 선악으로 안 볼 수 있나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뭐라고 하냐면 선악 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최고의 목표예요 선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해요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좋게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갔지요? 맨날 그렇지만 명절 새는 날이잖아 오늘 말씀의 떡을 많이 먹는 게 좋지 뭐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할 말은 참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선악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참으로 많은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찾으셨죠?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13장까지의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3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으로 전제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13장까지 무슨 말씀을 계속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다 깨달았다 깨달았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보한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면 이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원어를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톤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톤대 이건 뭐냐면 접속사인데 그와 같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러면 13장까지 말씀을 계속 했지요 그와 같이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갓 다닌 사람을 의미할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13장까지 다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깨달았는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병든자라고 그래요 병든자 보금사에 보면 병자가 많이 등장하죠 주님이 그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병든 상태가 뭐냐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병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여기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의견이 뭐냐면 디알로기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 이런 뜻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만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자기 수준만큼 말을 하지요 그 수준이 병든 상태다 연약하다 이거죠 그럴 때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비판은 뭐냐면 심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심판 내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논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논쟁, 분쟁, 다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다 섞여 있죠 여러 가지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받으라 이거예요 수용하라 이거예요 수용하는데 다만 그를 비판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당신만큼 커질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다 먹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병든 자는 채소만 먹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채소만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을 딱 여기서 대두가 됐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우상의 떡을 의미하기도 해요 명절 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왠지? 꺼름직하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놓고 절을 했는데 그 떡을 또 먹고 그 밥을 먹자니 좀 그렇고 저는 밥을 많이 먹었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채소만 먹는다는 의미는 왜 채소만 먹어야 돼요? 채소도 먹고 생선도 먹어야지 그런데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채소는 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채소, 풀 마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그 겨자씨 많은 씨 있죠 그 겨자씨 많은 씨를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었는데 말씀을 심었는데 풀보다 크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서 그러면 그 풀 할 때 이게 낙하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와 풀을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럼 나무에는 뭐가 깃들인다고 그래요? 새 그러니까 공중이 나는 새 차원의 사람들이 그 차원에 속한다면 쉽게 말해서 토브 에클레시아가 나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누가 와요? 새들이 오죠 그런데 풀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누가 와요? 풀벌레가 오지 안 그래요? 풀벌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말씀의 초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풀은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말씀의 초보 아직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상태 온전치 못한 상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3절 3절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을 받으셨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의 떡을 의미하죠 복음 은혜와 진리의 떡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먹지 않는 자는 풀만 먹는 자 말씀을 아직 그 깊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오래 참아서 그 사람들도 어떤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멸시하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서는 크리노 심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당신은 복음이 없구만 당신은 생명이 없구만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나눔을 해보니까 형편없구만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없구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영적 상태도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자라잖아요 이것과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비판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그런 소리일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들어보면 금방 알지요 또 전에 보면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금방 알지요 이것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할 때 이 하인은 원래 이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써요 종은 둘로스예요 그런데 종은 정말 아직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둘로스는 그런데 여기서는 오이케데스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정관리사 이런 뜻이에요 이 하인은 하인은 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 성령이 지어진 사람 성령의 전으로 지어진 사람 적어도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는 다 그 정도는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그 정도가 하인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하인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세움을 받는 것도 그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선악관에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으로 분류한다는 거 너는 됐다 너는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사는 것 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방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개시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방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있으며 야곱과 같이 점점 장성해가는 지체도 있으며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지체도 있사오나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